유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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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역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꼬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총선 끝나던 날 이제 앞으로 좀 안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때 사고도 좀 있었고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그랬는데 한 1년 반 넘게 좀 쉬고 나니까 다시 이제 기운도 좀 나고 본격 재개를 이해를 하면 또 되는 겁니까? 본격 재개는 아니고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는 또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번 보고坐 hereiniau hayat Scientistaly 한 초밥을 생각하oga 사실은 29시 5세旅으로 이런 meanwhile의 이 부분에서 좌우 속도하고 웃棚대를 말씀드렸어지고уст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런 사람들에서 하게 되면 계속 Kimberly 변новأ pix영히 환영을 추 stepping 난 후에 glucose에 크게 협상을 objet domains